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통적인 질문들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중에서 무상증자 할 때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팔고 나중에 무상증자 할 때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인 질문들이라고 생각되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면은 문상증자 시 가만히 있으면 당일날 주식수가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평단 낮추면서 주식수를 늘려놓는 게 이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무상증자 10%인데 만약 100일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만 더 받는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10.1주 더 받는 거죠. 물론 유증 끝나고 본인이 유증을 참여하면 더 나오겠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를 같이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면은 무상증자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먼저 가고 이걸 설명드리고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배정 여기 보면은 유무상증자결정이 나있습니다. 유상증자 따로 무상증자 따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연속기로 쓴 거거든요. 연속기입니다. 연속기. 제 단톡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가 이루는데 제가 좀 차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제 팔지마 더 줄게 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10개 사면 20% 할인해주고 한 개의 덤으로 준다고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차근차근 볼 건데요. 이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횡설설설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다 제대로 다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까무셨을까봐 당일날 주식수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자 보면은 이제 무상증자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상증자의 이제 신주배정기준일은 이제 6월 8일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써져 있습니다. 상장예정일이라는 것은 이제 신주가 말 그대로 상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6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그 예정일에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 배정기준일 당일에 곧장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그 6월 8일까지 이거 거래일 기준일 겁니다. 우리가 그 배당받을 때 그 날짜보다 더 먼저 사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래일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배정을 받을 기준일에 해당됐다. 그러면은 6월 23일에 아마 이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저 그 옛날에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날 이제 아침에 켜보니까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죠. 아니 그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hds가 전산 작업한다더니 이거 내꺼 이거 만져보지도 못한 돈 그냥 다 날라가 버린 거죠. 갑자기 마이너스 50% 찍혀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놀래가지고 이제 증권사에 전화했죠. 막 따지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진짜 그때 심장이 볼렁볼렁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상증자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무상증자 받아서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머리 글적이면서 아니고 죄송하다고 물론 이제 또 제가 막 뭐라 크게는 이제 말 못하고 그냥 이거 왜 그런 거죠 하면서 약간 따졌죠.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배정 기준일에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먼저 찍힙니다. 제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찍히고 왜냐하면 가격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입고가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로 보면은 이제 손해 같지만 그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토탈로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당일날 주식수가 플러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다 해주고 이거는 이제 바로 당일은 아니고 좀 시차가 있다 이 말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각자 이제 투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좀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10%인데 이제 100일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10%를 하는 거죠. 10.1주를 받는 건데 이 1주는 아마 현금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0.1주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절삭되는 이 부분 소수점 부분은 현금으로 그 돈을 넣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여기 밑에 무상증자 무상증자 신주배전 기준일이 6월 8일이셨잖아요. 6월 8일이고 어 되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는 않게 여기 보면은 나비비리 이건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 나비비리 6월 5일입니다. 여기 유상증자가 6월 5일입니다. 날짜가 바로 3일 뒤잖아요. 자 이거는 2020년 6월 달력입니다. 자 6월 8일은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이고 6월 5일 이 날이 이제 나비비리거든요. 6월 5일이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날은 이제 6월 8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제 3일치가 있는데 거래일로 따지면은 바로 다음 거래일에 무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5일에 나비비를 하고 6월 8일에 무상증자를 받는 건데 이 의미가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팔지마 더 줄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이제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이 유상증자의 나비비리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라 라는 의미죠. 6월 5일에 이제 나비비리니까 이때까지 들고 있어야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여기 신주배정 기준일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주주배정 유무상증자라고 되어있죠. 주주배정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뭐 유무상증자를 많이 겪어보진 않아가지고 겪어보긴 했지만 자 그 이거랑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는 신주배정 기준이 유상증자거든요. 4월 20일이니까 거래일로 따지면은 4월 20일 날 내가 매수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이거래일 전에 내가 매수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이 기준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납입일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6월 5일 그날에 납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일은 우리 배당 기준일 그 전에 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고 납입일은 그날이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어? 어디갔죠? 여기 6월 8일이 기준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전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납입일에도 이 들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올라오냐 내 계좌에는 이제 6월 23일에 상장 예정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게 있는데 이게 유튜브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바로 다뤘죠? 할인율 20%라는 것고 제가 추론해서 때려 맞췄는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실시는 이제 10%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한 7만 5천원대에 산다면 당연히 이제 돈 넣고 사고 싶겠죠. 지금 10만원 가격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할인을 해줘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희석효과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희석효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내가 7만 5천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어? 이걸 사고 나면은 무상증자로 10%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그 이제 단톡방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좋은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이제 10개 사면은 그것도 이제 20% 할인해서 10개를 사면은 내가 10개 더 줄게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고 이제 이 밑에 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주주배정을 하고서 안 될 경우에는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일반인 배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HLB는 일반인 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메이저 증권사 총액 인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유무상증자가 안 될 경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메이저 증권사가 이제 총액 인수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HLB는 뭐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사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더 할인을 해줘가지고 어떻게든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라면은 내가 사줄게라는 겁니다. 증권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증권사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한국투자증권 하나의 금융투자가 대표 주간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내가 이제 이거 절차를 진행해 줄게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은 내가 사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만 5천원이라면은 내가 사도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그럼 증권사가 이 유상증자하는 수량만큼을 돈을 내고서 자기들이 지분을 취득하는 하는 겁니다. 증권회사 기간이 7만 5천원에는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 안 산다고 하면 내가 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하반 경직성을 이제 담보를 해주는 일종의 안정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유우 무상증자는 여기서 실패할 게 없고 최악의 경우 증권사가 사준다. 기간이 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이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